트로트 전성시대 2023년 12월 2회차 트로트 가수 인기 순위 투표에서 영탁이 1위를 차지했다. 영탁은 2만 184표, 26.7%를 얻으며 1위에 등극했다. 영탁에 이어 2위는 손태진이다. 손태진은 1만 2,354표, 16.3%를 얻었다. 3위는 2,000원으로 2,000원은 1만 596표, 14.0%를 얻었다. 이어 박서진이 4위를 차지했다. 박서진은 6,623표, 8.8%를 받았다. 박서진의 이어 5위는 정동원이다. 정동원은 4,314표, 5.7%를 얻었다. 6위는 박지현으로 박지현은 3,974표, 5.3%를 얻었다. 이어 이명웅이 7위를 차지했다. 이명웅은 3,651표, 4.8%를 받았다. 이명웅에 이어 8위는 김다연이다. 김다연은 1,394표, 1.8%를 얻었다. 9위는 홍지윤으로 홍지윤은 1,378표, 1.8%를 얻었다. 이어 송가인이 10위를 차지했다. 송가인은 1,250표, 1.7%를 받았다. 송가인에 이어 11위는 양지윤이다. 양지윤은 1,007표, 1.3%를 얻었다. 12위는 진욱으로 진욱은 874표, 1.2%를 얻었다. 이어 장민호가 13위를 차지했다. 장민호는 842표, 1.1%를 받았다. 장민호의 이어 14위는 홍자다. 홍자는 828표, 1.1%를 얻었다. 15위는 김태현으로 김태현은 753표, 1.0%를 얻었다. 이어 전유진이 16위를 차지했다. 전유진은 725표, 1.0%를 받았다. 전유진에 이어 17위는 조명섭이다. 조명섭은 638표, 0.8%를 얻었다. 18위는 장윤정으로 장윤정은 621표, 0.8%를 얻었다. 이어 박군이 19위를 차지했다. 박군은 604표, 0.8%를 받았다. 박군에 이어 20위는 진해성이다. 진해성은 567표, 0.8%를 얻었다. 22위는 21위 김희재, 563표, 22위 안성훈, 493표, 23위 나태주, 407표, 24위 나상도, 325표, 25위 김용필, 302표, 26위 김호중, 295표 등이다. 트로트 전성 시대는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 마감되며, 투표는 1시간마다 2회 가능하다. 매달 최종 1위, 2위로 선정된 가수의 득표수에 상당하는 기부금을 스타 이름으로 사회 소외계층에게 기부한다.